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. 대전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.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현재 동쪽 지역 일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동쪽 지역은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대부분 5mm 정도의 약한 비가 가끔씩 더 내리겠습니다. 아침까지 호남 지역은 안개를 조심해 주셔야겠고요. 현재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, 광주 3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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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